저는 미국에서 35년을 살아왔습니다. 직장과 교회 세 군데 만나니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모든 것을 한번 잃어버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는 갈 때는 빈성으로 간다는 걸 저를 깨우치게 했었고 저희 큰 숙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제가 내가 제대로 사는 건지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성당 진짜 많이 다녔는데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 지금 제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인데 이 정복 공부를 같이 시작을 하면서 갇힌 뜻으로 이렇게 함께 간다는 새로운 저의 시간의 깨달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금 치킨 비즈니스를 12년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큰 사업을 제가 벌려야 되는 건지 아직 제가 어떻게 갈 길을 몰라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은 큰 사업을 큰 가게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큰 가게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지금 갑자기 어려워져 버리느냐. 우리가 지금 내한테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손님도 주고 장사를 잘 되게 해 줘갖고 경제를 주고 있긴 게 내한테 지금 인해 줬던 거는 재산을 이루라고 줬던 게 아니에요. 근데 재산으로 모아버린 거예요. 내한테 주는 재산을 줄 때가 있고 재산이 안되는 경비를 줄 때가 있어요. 내한테 경비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면 경비를 주는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경제를 준다 이 말이죠. 그 경제를 잘 써면서 살았어야 돼. 잘 써면서 살면서 내가 쓰고 남는 거를 모아두는 거예요. 안 쓰고 모아두면 이건 다 뺏어갑니다. 쓰고 모아두면 안 뺏어가요. 쓰고 모아두면 얼마큼 모아지느냐? 30% 모여요. 안 쓰고 모으면 얼마나 모이느냐? 70% 모입니다. 써라고 줬는데 70% 모았다. 이러면 안 쓰고 모았기 때문에 다 뺏어가요. 왜 이 돈을 써야 되느냐? 써야지 니한테 준 사람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거기서 니가 모르는 걸 배우기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덕대기도 하고 이런 경비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내 품이 넓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사람을 얻게 돼요. 이것이 내가 사업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거든요. 이걸 못 했던 거예요. 열심히 그냥 일만 한 거죠. 열심히 일했죠. 저 양반 참 열심히 할 사람이거든. 농떼 칠 사람이 아니에요. 부지런하기로 말하면 아주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이제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사실은 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너는 열심히 사는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공부를 자꾸 시켜줬어야 돼요. 하느님만 믿으라고 아니고 하느님은 니가 안 믿어도 다 니를 구로 살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크게 이루어서 빛나게 살아야 된다. 이걸 아리켜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아리켜줬어. 그러고 교회를 축창 쫓아다니며 십일조 말고도 많이 줬어요. 저 사람이 돈을. 그러게 그런 것만 자꾸 갖다 주고 자꾸 하느님만 믿고 이렇게 하니깐 니 공부하라고 빨리 뺏어본 거라. 니가 없어지면 다시 이 사람 저 사람 또 만나면서 많은 걸 경험 또 하겠지. 공부하라고. 이제 정법을 만났으니까 내가 어려워져서 지금 정법 만났어요. 안 어려워졌으면 교회하고 잘 놀았죠. 어려워졌으니까 교회보다는 뭔가를 찾다가 보니까 법을 만난 거예요. 진짜 하느님의 법칙을 만난 거라. 그러게 내가 교회 가서 배울 일이 없죠. 교회는 가갖고 잘 가르쳐주면 교회 가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주는 거는 매수가 언제 태어났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준다는 건 내가 살아나가는 인생에 도움되는 걸 아리켜야 돼. 그걸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이라는 것이 가르칠교를 붙인 거예요. 가르칠교. 그래서 가르치고 모이서 해이하고 그죠? 교회. 요렇게 하는 거예요. 모이는 데고 가르치는 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배워야 되는 걸 못 배우고 시간 낭비를 하다 보니까 네가 이루는 거를 다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배우는 건 전법만 해도 얼마든지 배워요. 지구촌 어디 있는 사람 도 전법만 하면 내가 여기에서 본문하는 게 지구촌에 다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뭐 교회고 어디에 가도 돼. 근데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하고 나서 그러고 교회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면 됩니다. 가보면 내가 진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보면 알아. 절에도 다니던 사람이 내가 진짜 공부를 만나가지고 이 전법을 조금 내가 몇 개월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절에 안 가보세요.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본인이 알아. 안 들리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분별이 달라져. 그만큼 달라져요. 단 몇 개월인데 10년, 20년 다닐 때는 못 보던 게 어째 몇 개월 만에 이게 다 보여. 다른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한번 둘러둬 보고 저 사람들이 이마도 이루고 있었지 않는가.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도와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되는 게요. 인제는 뭐를 할까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이걸 하면 혹시 또 전해처럼 안 망할 란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마음 놓고 하세요. 내가 공부를 바르게 하고 있는데 하는 일도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마음 놓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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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